K30 비오 복합 무기체계입니다. 비오는 하늘을 나는 호랑이란 뜻으로 용맹스럽고 날쌔다는 의미인데요. 30mm 기관포와 유도미사일 킹궁을 탑재해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나 헬기, 드론 등에 특화된 무기체계입니다. 비오 복합 탄생 이전에는 비오가 있었는데요. 비오는 1983년에 개발되어 1999년 전력화됐습니다. 궤도형 차량 위에 30mm 기관포 2개가 탑재돼 있는데요. 1분에 600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 속도는 K6 기관총의 평균 속도와 비슷하죠. 게다가 기관포가 2개니 1분에 1200발이 발사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7km 내 표적 추적이 가능한데요. 표적이 사정거리 3km 안으로 접근하면 사격이 실시됩니다. 즉 단거리,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를 공격하기에 매우 유리한 것이죠. 초도 생산과 체계 완료가 끝난 2000년대에는 이러한 자주대공포가 전장 환경에 맞지 않아 실전 배치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전장 환경은 10에서 20km 거리에서 정밀 유독폭탄을 투여하는 등 고도를 낮춰 접근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 구원투수이자 환상의 콤비로 신궁이 등장합니다. K30BO가 신궁을 만나 비로소 BO복합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요. 2014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신궁은 마하 2.1 유효사거리 5km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30mm 기관포보다 유효사거리가 2km 길어졌죠. 즉 K30BO 복합은 3km 내 접근은 30mm 기관포로 원거리 표적은 유도미사일 신궁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비행체의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비호 복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95개국이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활동하고 있는 드론 규모만 최소 2만 1000대 많게는 3만 대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드론 이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로서의 비호 복합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굿넘버 스토리였습니다.